24년 동안 들리지 않은 영어가 5일 한다고 들리지 않아요. 얘밖에 답이.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? 지태부 이거 실화냐? 어우 이 언니 머리 잘못 자르면 지지겠다. 가정법이라는 것을 털들이 알아야 되고 쭉 떠서야 되고 오젓다리. 그거 알아? 뭐? 이랬더니 막 막 막 막 이렇게 하고 다녀요. 이게 뭔데? 얼마나 화가 났으면 지금 이렇게 글씨가 이렇게 써지겠어요. ing. 여러분 고생 많으셨어요. 아 진짜 힘들다. 술 마시러 가자.